지민아, 일단 배신자인 것부터 빼자. 배신자. 야, 고맙습니다. 진짜 괜찮겠죠? 여러분의 모든 걸 바라넣으면 여러분의 역사에 한편 모든 것 없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? 여러분의 앨범 빼셨어요? 네, 빼죠, 빼죠.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앨범이 두부보다 못하다. 된장보다 못한 앨범이라는 뜻인데. 아, 저희도 먹고는 살아야죠. 저희는 과거에 애매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좋습니다.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.